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제 출장 짐을 좀 보여드리면 어떨까 해서 이렇게 캐리어를 가지고 왔습니다 사진들이나 준성이랑 같이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계속 이 캐리어를 끌고 다니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열어가지고 캐리어에 뭐가 들었나? 뭘 놓고 다니나? 좀 한번 보여드릴게요 방금 출장을 갔다 와서 캐리어에 있는 제품들을 좀 썼거든요 그래서 조금 지저분하긴 한데 그 정도로 지저분하진 않을 거예요 얘를 이렇게 좀 세워놓으면 보이시려나? 좀 이렇게 해서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 저희 여기 열려있는 곳부터 좀 볼까요? 첫 번째로 있는 거는 바로 저희 베이스 제품들이에요 이렇게 소분을 해서 다닙니다 안에 이렇게 이제 본품으로 들고 다니는 지베르니도 있고 뭐 나스도 있고 위에 이렇게 네이밍을 다 해서 보통 가지고 다닙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조그만한 진공 용기에 좀 넣어 다녔었거든요 근데 얘네가 충격을 좀 가했지만 이 뚜껑이 진짜 쉽게 깨져가지고 좀 튼튼한 큰 사이즈의 진공 용기로 좀 바꿨어요 파운데이션 이외에도 더샘 컨실러들 색깔별로 다 있고 그 외에 컨실러들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정샘물 컨실러들도 있습니다 여기는 베이스 제품만 보통 넣어 다닙니다 출장을 다니다 보면 어떤 고객님을 만날지 모르고 사전에 누구를 만나는지 모르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뭐 촬영 같은 경우는 컨셉이 확실하고 해서 챙기기 많은 게 별로 많지 않지만 뭐 샵에 출장을 가거나 스튜디오에 출장을 간다거나 신부님을 만난다거나 하면은 이렇게 베이스를 좀 많이 들고 다니는 편이에요 이 출장 파운데이션 중에서 뭘 요새 제일 잘 쓰냐면 요렇게 요렇게 조그만한 통에 소분되어 있는 얘네들 나스 파운데이션이거든요 얘네들은 나스 파운데이션이고 비엔나 몽글랑 오슬로 이렇게 있습니다 이 나스 파운데이션을 제일 잘 씁니다 그리고 이 베이스 이외에도 여기 보시면은 출장 짐이 더 있거든요 얘를 좀 먼저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정샘물 스타실러가 있어요 얘네랑 나스 파운데이션을 섞어서 제일 잘 쓰고 있어요 얘네들 얘네들 얘네가 확실히 로션 같은 제형이어가지고 굳지를 않아요 픽싱이 안 돼서 이 유동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수정하기도 용이하고 전체적으로 다 피팅한 다음에 파우더로 이제 눌러주면은 세팅을 좀 할 수 있어가지고 얘랑 나스 파운데이션을 섞어쓰면은 진짜 예쁩니다 이렇게 베이스 제품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옆에 있는 립통이에요 저는 립 변태거든요 처음에 출장을 다니기 시작했을 때는 제가 립이 없는 걸 굉장히 불안해하는 편이어서 이거랑 똑같은 통으로 한 통을 더 가지고 다녔어요 립은 요렇게 있습니다 제가 요새 손이 진짜 많이 가는 애들은 삐아 틴트 얘네들 얘네들 피오니로 라고 하는 컬러고 가데니아로 라고 하는 컬러입니다 얘네는 엄청 묽어가지고 물 같거든요 물 같은 앤데 되게 스미는 느낌도 빠르고 엄청 가벼운 제품이어가지고 첫 단계로 입술에 착색시킬 때 많이 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잘 쓰는 애들은 페리페라 틴트들인데요 제가 올리브영 추천하는 거에서도 추천한 적이 있죠 02번 03번 04번 08번 이렇게 네 가지를 들고 다닙니다 벌써 보시면은 양을 꽤 많이 썼어요 얘네를 처음 샀었는데 양을 요만큼 벌써 절반을 가까이 썼고 삐아 틴트랑 비교를 좀 하자면은 얘네가 조금 더 꾸덕해요 그래서 입술에 싹 스며드는 느낌보다는 입술이 약간 남아요 마무리할 때 요즘에는 얘를 좀 많이 바르고 있어요 그럼 이제 저는 촉촉한 립만 바르냐 그렇진 않고 이 매트한 립 중에서 추천하는 건 이 클리오 꺼 제가 얘네를 진짜 좋아해요 클리오의 시펌 블러 틴트거든요 호수로는 19번 10번 11번 12번 이렇게 네 가지 컬러를 다 가지고 다닙니다 입술에 각질 부각도 없고 입술 주름도 되게 쉽게 메워지고 진짜 색깔이 너무 예뻐가지고 잘 쓰고 얘를 보통 발라드리면은 신부님들이나 아니면 일반인 고객분들이 뭐 발랐는지 진짜 먼저 물어봅니다 근데 얘네는 조금 특이한게 꿀팁을 좀 드리자면 저는 일할 때는 립 브러쉬를 따로 사용하거든요 여기에 립 브러쉬와 립 펜슬들이 있는 A.O.U 있는 립밤들인데 여기에 담아서 쓰고 있고요 저는 보기에는 지저분해 보여도 립 제품들은 전부 다 손등에 덜어서 사용하기 때문에 립 본품을 입술에 갖다 대진 않아요 왜냐면 유통기한이 짧아지기도 하고 해서 요런 아이섀도우 브러쉬로 발라야 잘 발려요 이렇게 손등에 덜어가지고 얘네로 떠서 이렇게 발라줍니다 그러면은 뭉치지도 않고 발색이 엄청 쉽게 올라오고 그라데이션 하기도 너무 쉬워요 보이시죠 이렇게 아이섀도우 브러쉬로 바르시면 됩니다 매트립은 보통 다 이렇게 발라요 립 펜슬 중에 추천하는 거는 진짜 단연컨댓 컬러 그래요 진짜 요만큼 나왔어요 이게 다 뺀 거예요 더 안 돌아가 1번 컬러인데 원피치 이런 컬러거든요 입술 외곽에 착색 있으신 분들 입술 정리해줄 때도 진짜 잘 쓰고 딱 바르면 여리여리한 느낌이 너무 예쁘게 표현되는 이런 제품입니다 저는 보통 쓴다고 하면은 이런 물틴트 먼저 발라서 입술에 착색시키고 슈즈로 닦아내고요 그 뒤에 매트립 바르고 그 위에 이런 글로시한 틴트로 마무리를 좀 해주는 편이에요 그럼 립 브러쉬를 보통 3개 정도 씁니다 여기에 수건이 있죠 수건은 뭐 저를 위한 건 아니고 요렇게 깔아 놓고 여기 휴지를 깔고 브러쉬를 좀 세팅하는 용도로 씁니다 수건 그리고 요거 이 바우치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여기 안에는 뷰러 3개랑 팔레트 하나 트위저 하나랑 송우라고 붙여져 있는 라이터 요렇게 가 있습니다 보통 뷰러는 센 거 처음에 쓰는 센 거 얘는 이제 약한 뷰러 속눈썹 붙이고 나서 이제 한 번 더 합체해줄 때 쓰는 애고 얘는 부분 브러 고객님들 중에 속눈썹이 뒤에까지 눈이 너무 기신 분들은 붉은 브로로 뒤에만 한 번 더 집어줍니다 요렇게 파우치 끝 이 트위저는 피카소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눈썹 정리하는 애들이 들어가 있어요 뭣이라 그래 전동 전동 눈썹이랑 쪽가위 있고요 눈썹 칼도 있어요 눈썹 정리를 좀 깔끔하게 잔털 안 보이게 해야 된다 할 땐 칼 쓰고 보통은 얘를 제일 많이 씁니다 요렇게 진동이 좀 와요 보이시죠 그래서 상처 나지 않게 눈썹을 정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통 퍼프를 넣어 다니거든요 근데 여기 원래 퍼프 두 개가 들어가고 얘는 바세린이에요 바세린이 생각보다 되게 요긴하게 잘 쓸 수 있어요 아이라인 브러쉬에 묻혀가지고 이렇게 결을 미리 잡아둘 수도 있고 뭐 급하게 아이라인 브러쉬가 이제 여분이 없을 때 이걸로 급하게 닦아내서 부드럽게 만들어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속눈썹은 깜빡 속눈썹 이렇게 가지고 다닙니다 저는 보통 한 칸짜리를 좀 선호하고요 한 칸짜리를 결을 예쁘게 잡아서 보통 붙이는 편이에요 약간 깜빡 하나짜리를 간격에 맞춰가지고 붙이면은 아이돌 같은 느낌도 낼 수 있고 간격을 좀 띄워서 붙이면은 웨딩할 때도 쓸 수 있고 아주 요긴하게 잘 씁니다 아 여기 지퍼를 한번 열어볼까요 여기에 꽤나 큰 잡동사니들이 많거든요 뭐 퍼프도 있고요 얘가 진짜 좋아요 버프 이거 에스쁘아 거 비글로우 쿠션 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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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프 얘가 이렇게 말랑말랑해요 잘 구부러지고 말랑말랑 멋지 멋지 해가지고 손에 착 감기거든요 이 느낌이 유연하다 그래야 유연해요 그래서 바를 때 되게 편한 편하게 바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다이소에서 산 페이퍼 타올이에요 한 장 남았네요 뭐 수건 위에 깔기도 하고 손을 닦을 때도 쓰고 스파츌러 닦을 때도 쓰고 요긴하게 씁니다 그리고 다이소에서 산 산적꽃이 대짜리 다들 아시나 모르겠지만 불고데기 할 때 진짜 쓰기 좋고 대나무로 된 애들이 있거든요 걔네는 태울 때 이 외곽에 코팅이 하나 한번 돼있나 봐요 플라스틱 같은 걸로 그래서 막상하면 좀 음 별로입니다 그리고 뭐 그 이외에는 일회용 스프류 브러쉬 얘는 아이브로우 마스카라 바를 때 아이브로우가 스프류 브러쉬 가지고 다니는 걸 묻혀서 하면은 진짜 빨기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일회용을 들고 다니면서 묻혀가지고 보통 바르는 편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뭐 어깨뽀 정샘물 아카데미 다닐 때 받았던 어깨뽀가 있습니다 어깨뽀도 들고 다닙니다 뭐 별거 없네요 면봉들 이어가지고 면봉들 까지는 보여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시 넣을게요 이제 반대로 돌리면은 짠 브러쉬 통이거든요 브러쉬 통에는 얘는 작은 브러쉬들이에요 뭐 아이섀도우들 이나 아이 브로우들 요런 애들 추천하는 브러쉬 몇 개 보여드리자면 아 일단 이거 화홍에서 나오는 스파출러거든요 이 스파출러는 사실 얼굴에 펴 바르는 용도로는 좀 날카롭고 믹스할 때 좋아요 얘가 얘가 텐션감이 조금 있어가지고 완전 밀착시켜서 이렇게 섞을 때 좋습니다 그리고 맥 브러쉬거든요 맥의 맥의 블렌딩 브러쉬 이럴 거예요 너무 오래되가지고 다 지워졌어요 이 17번이네 이 17번 보이나 거의 저 메이크업 처음 시작할 때부터 쓴 브러쉬여가지고 엄청 오래됐죠 얘도 처음에 이제 눈 전체에 베이스 깔 때 좋습니다 그리고 얘네도 좋아 이 피카소의 207번 A 저는 좀 흐드르들한 아이서도 브러쉬들을 좋아하거든요 이 눈에 쌍꺼풀 라인 음영 딱 넣을 때도 좋고 삼각존 전체에 바를 때도 좋고 해서 그냥 후뚜루마뚜루 잘 씁니다 그리고 피카소의 209번 이렇게 사선 커팅된 앤인데 딱 애교살에 이렇게 펄감 넣을 때 이 사선 모양이 애교살에 착 들어가서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피카소의 피카소 골드 라인일 거예요 1301번 브로우 파우더 이제 쓸 때 쓰는 브로우 브러쉬고 딱 여기 밑에 선 딸 때 이 모양을 처음 만들 때 힘이 좋고 해가지고 잘 씁니다 아이서도 브러쉬들은 그만큼 들고 다닙니다 보이시죠? 저는 브러쉬는 보통 출장 한 번 다녀오면은 바로 세척하는 편이거든요 이제 큰 브러쉬들은 이렇게 가지고 다닙니다 추천하는 브러쉬는 디오브 이 얘가 이제 크림 타입 젤리 타입 이렇게 팡팡팡팡팡 해서 블러셔 할 때 쓰는 애거든요 진짜 좋아요 그리고 피카소의 222번 얘는 코 쉐딩하는 브러쉬거든요 이 모양이 사선 커팅이 돼 있어서 이 코를 만들 때도 좋지만 여기 뒤에 있는 대로 파우더를 묻혀가지고 이렇게 눈썹이랑 코 쉐딩의 경계를 풀어주기 좋은 이런 브러쉬입니다 또 이거 진짜 잘 씁니다 꼬키 브러쉬인데 BOL02번 블러셔 하기의 사이즈가 딱이에요 요렇게 진짜 저는 블러셔 할 때 브러쉬를 크게 쓰는 편이 아니어가지고 이거는 제가 브러쉬가 한 3개 있나? 진짜 잘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파우더 할 때 쓰는 브러쉬에요 왜 이름을 말해주지 않냐면 그 르브아라고 하는 데서 산 브러쉬여가지고 그냥 제 인스타 아이디가 확인되어 있습니다 얘를 사신다면 참 좋은 게 납작한데 흐드르들해서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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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분 잡아주기에 되게 좋습니다 뚜껑을 잘 닫아야 돼요 아니면 집에 도착하면 브러쉬들이 막 누워있는 불상사로 볼 수 있거든요 얘네들은 조그만한 이제 파우더들이나 아이라이너 아이라이너 이런 게 들어가 있는 파우치입니다 열어볼까요? 추천하는 거는 이거는 맥의 페인트팟 이렇게 소분을 해서 다닙니다 그리고 마스카라들 마스카라는 이렇게 네 가지를 들고 다니는데 그중에 추천드린다면 요거 뮤드 인스파이어 롱래쉬 컬링 마스카라 블랙입니다 이것도 좋고 뮤드 인스파이어 멀티픽서 마스카라 클리어 블랙 요새는 이 클리어 블랙 컬러를 잘 쓰고 있어요 속눈썹 붙이고 나서 이거를 뿌리에서부터 이렇게 쓸어가지고 올리면 이 합체되는 느낌의 쾌감이 엄청나요 그리고 너무 속눈썹 자체가 깔끔해지는 이 느낌이 진짜 예쁘거든요 그리고 파우더들도 이렇게 소분해서 다녀요 얘네들은 이제 가루로 된 파우더들이고 얘네는 맥에서 나오는 맥에서 나오는 컬러 파우더들이고 그냥 투명 파우더고 얘는 정샘물에서 나오는 펄 파우더거든요 펄 파우더가 사실 진짜 예뻐요 이 메이크업 지속력도 높여주고 펄 파우더랑 블러셔랑 섞어도 되고 펄 파우더랑 그냥 그냥 파우더랑 섞어도 되고 이 펄이 올리브영에서 테스트하고 딱 나오면 딱 지우고 나와도 손에 펄만 남아있잖아요 걔네가 이제 수분이랑 만나서 붙으면 안 떨어지는 성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를 유분기 있는 상태에서 블러셔랑 섞어서 발라주면 그대로 붙여가지고 하루 종일 가요 그리고 광채도 너무 예쁘고 펄 파우더는 진짜 출장 다닐 때 없어서는 안 되는 아이라인도 있고 얘네들도 잘 씁니다 이 토쿨포스쿨에서 나온 아트클래스 프로타주 펜슬 12389번 이에요 이렇게 애교살이 호뚜루마뚜루 쓰기 좋은 컬러도 예쁘고 해서 잘 씁니다 그 이외에는 애교살 펜슬 그리고 아이라이너들도 있고요 그리고 속눈썹 풀도 당연히 있죠 얘네는 이제 출장 다닐 때 가지고 다니는 애들이고 뭐 얘네들은 메이크업을 갔다 와가지고 지금은 메이크업 제품들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스킨케어가 담겨져 있는 애들이에요 보시면은 일회용으로 당근 패드가 포장된 이런게 있어가지고 사봤는데 잘 쓰고 있어요 이 인원이 몇 안 되는 곳에 갈 때는 화장솜이랑 스킨 챙겨가기가 좀 양이 많을 때는 이렇게 패드 일회용을 가지고 다니고 얘는 셀리맥스 수정 화장패드 얘는 이제 가지고 다니면서 이제 수정해야 될 때 촬영 같은 거 있을 때 수정해야 될 때 쓰는 편입니다 그리고 연작 진짜 많이 썼죠 정샘물의 비긴스 그린 카밍 세럼 얘도 잘 써요 이 연작 쓰기 전에 얘 먼저 바르고 연작을 쓰는 편입니다 진공포장기에 담겨있는 베어크림이거든요 브랜드가 제스잽일 거예요 이렇게 넣어 다닙니다 본품을 다니면은 사이즈가 너무 커서 양이 너무 많아요 미스트인데 여기 안에는 달바 미스트가 들어가 있어요 얘는 스킨 거의 다 썼죠 어성초 스킨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브로우가 들어가 있는 필통 같은 파우치예요 보여드리자면은 저는 브로우를 요만큼 들고 다닙니다 짱 많죠 일단은 아이브로우 마스카라인데 롬앤 거예요 얘네들은 롬앤 아이브로우 마스카라랑 얘는 라카꺼 라카의 브로우 쉐이퍼 눈썹 올리는 애를 가지고 다닙니다 더샘꺼네 더샘의 컨실러 펜슬 또 가지고 다니고 얘는 아티스트라면 없어선 안 되는 하드포뮬라 1번 2번 6번 7번 9번 이렇게 다섯 가지를 가지고 다니고요 1번이랑 9번은 1번에서 사왔습니다 그리고 얘는 남자들 눈썹 그릴 때 많이 쓰는 건데 에보니 펜슬입니다 요렇게 가지고 다니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파우치는 짜라짠 립이랑 아이라인이랑 브러쉬가 들어가 있는 애들이에요 주로 쓰는 브러쉬는 이제 메인은 피카소의 윤기창조 얘를 메인으로 씁니다 저는 이제 베이스를 할 때 퍼프를 사실 쓰진 않아요 퍼프는 제 얼굴에 쓸 때나 쓰고 고객님한테는 브러쉬만 쓰기 때문에 여자분들 쓸 때는 피카소 윤기창조를 쓰고요 이제 2차 커버에 들어갈 때는 화홍의 982번 얘로 2차 커버를 합니다 컨실러들로 해가지고 할 때도 좋고 얘는 꾸스할 거네요 남자분들 할 때 빠르게 할 수 있어서 씁니다 그리고 저는 파운데이션 브러쉬도 출장 한 번 갔다 오면 바로 빨아 주는 편이에요 그리고 또 추천드리는 거는 저도 제 얼굴에도 쓰지만 화홍의 이제 컨실러 브러쉬 길쭉한 거 156번 그리고 0번일 거예요 제로 세필로 씁니다 그리고 옆에는 저는 아이라인 브러쉬를 보시면은 요만큼이 다 아이라인 브러쉬에요 보이시죠 저는 리퀴드랑 젤 타입으로 라인을 그리기 때문에 보시면 사실은 똑같은 애들이에요 이 메이크업은 출장을 나갔을 때 사실 시간 싸움이어가지고 똑같이 피카소 306번 306번이고요 얘네는 이제 점막 채울 때 쓰는 애들이고 피카소 717번 얘네는 꼬리를 뺄 때 쓰는 얘네도 출장 나가서 시간이 많다면 하나의 브러쉬를 빨아서 계속 쓸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를 대비해서 이 똑같은 브러쉬들을 여러 개를 들고 다닙니다 그리고 이 스머징 할 때 좋은 브러쉬는 얘가 진짜 좋아요 하홍 아이섀도우 브러쉬인데 206번 진짜 이 매트리 바를 때 최고입니다 추천 나머지들은 나머지들은 뭐 피카소 300번 아실지 모르겠지만 점막 채울 때 짱 좋은 그런 브러쉬들입니다 이것으로 끝! 출장 짐은 이렇게 끝입니다 여러분들 아 얘를 안 했구나 제일 중요한 걸 안 했네 이 아이 제품을 안 했구나 내가 얘네는 삐아의 크림 크림 치크에요 이 신부님들한테 발라주면 아주 예쁩니다 1345번 그리고 케이트 거 케이트 아이브로우 가지고 다니고요 4번 5번 7번에 가지고 다닙니다 상대적으로 이렇게 완전 밝은 컬러까지는 잘 안 써 잘 쓸 일이 없고 탈색모가 많지 않아서 어두운 컬러를 많이 썼죠 그리고 제 힙팬들 밖에 없을텐데 이거는 정샘물 프로레스팅 피니쉬 파우더 거의 바닥을 다 뚫어버렸죠 보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3CE 블러세븐 파우더 얘가 약간 핑키쉬한 파우더여가지고 진짜 쓰면 화사해지고 좋습니다 짠 그리고 제 컨실러 팔레트에요 보여드릴게요 짠 이렇게 컨실러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코렉터들도 있고 잡티를 가리는 용들도 있고 더샘 리퀴드 컨실러를 덜어서 말려놓은 애들도 있고요 여기 위에 있는 애들은 꾸덕한 애들을 이렇게 펴서 말려놓은 애들이에요 얘는 에뛰드 하우스 쉐딩이에요 얘도 힙팬이죠 거의 얘는 쿨 용도로 잘 쓰고 웨이크메이크 쉐딩이에요 얘도 힙팬이죠 추천드리는 게 있다면 비오브 블러셔는 진짜 예쁘니까 꼭 사시고 디올 하이라이터 4번이죠 데이지크 꺼를 사실 많이 들고 다니는데 컬러가 다양해서 들고 다니기도 하고 후뚜루마뚜루 톤이 많이 가서 들고 다니기도 합니다 팔레트 하나만 추천드리자면 웜톤 분들한테 제일 많이 쓰는 게 피치 스쿼즈 이 컬러 진짜 많이 써요 봄 워머 컬러 미쳤죠 그리고 얘네도 잘 써요 얘네들 정샘물에 나오는 얘네들도 진짜 잘 쓰고 있어요 얘네가 정샘물 아티스트 아이팔레트 오렌지 브라운이랑 레드 브라운 아! 이거 진짜 좋아요 정샘물에 컬러피스 아이 블렌딩 누드 코튼 누드 컬러거든요 얘를 아이섀도우로도 진짜 많이 쓰는데 하이라이터나 블러쉬 경계 풀어줄 때 진짜 잘 써요 너무 예쁘고 와사하고 웨딩할 때 최고예요 진짜 이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은 사실 테트리스를 잘 해야 되는 직업이에요 이게 빈 공간이 좀 있으면 안에 화장품들이 움직이면서 지들끼리 깨집니다 그래서 빈 공간이 없게 제품을 잘 넣어 다니는 것도 실력이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하면은 진짜 끝이에요 원래는 20인치짜리 캐리어를 쓰다가 계속 출장을 다니다 보니까 20인치짜리가 좀 불편하고 잘 안에 있는 내용물들을 막 우겨놨다 보니까 잘 깨지기도 하고 해서 22인치짜리 캐리어로 바꾼 게 이 제품입니다 튼튼하기도 하고요 뭐 사실은 이거 말고 다른 거 살까 고민도 많이 했지만 후회되네요 어쨌든 그래도 튼튼하고 잘 쓰고 있어요 편해요 되게 좋습니다 좋을걸요? 어쨌든 오늘 출장 짐은 여기서 끝입니다 안녕